와, 잘 들려. 엄청 잘 들려. 오, 좋아. 하넬 씨. 같이 리듬 좀 타세요. 너무 미안해. 정말 열심히 했죠. 랩 나올 것 같아. 랩 나올 것 같아. 랩 나올 것 같아. 쓰여질 때까지. 쓰여질 때까지. 지금이에요. 안 들려야지? 됐습니다. 약간 지르는 스타일의 랩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. 잘 들린나요. 잘은 들리지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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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, 더블. 나래 갑니다. 아이씨. 나래, 봤어 봐. 오픈. 니 깃발려. 붉은 미드 달려. 몸을 못 말려. 며 라임이 들어구려. 동현 봤어 봐, 오픈. 동현 그냥 들린대로 쓴 거거든요? 이공 기다려. 이공 기다려. 마을 버스인가? 이공 기다려. 이공 기다려. 이공, 이공. 이공, 이공. 이공, 이공. 이공, 이공. 이공이 아니라. 죽음이든. 아, 아하. 이든?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. 미안합니다. 거짓들을 말해줘서. 우리 쫑현이 거 기대됩니다. 뭔 생각 봤어? 오픈. 아이고, 왜요. 티만인가, 며. 왜요.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. 어?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. 아니, 어떻게 두 분이 이틀 동안 같이 있어요? 시청자처럼 물어봤어. 궁금하긴 해. 대단합니다. 거기 많은 분들이 계셔서. 아니, 그리고. 발음은 진짜. 민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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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망 이렇게 들렸다니까. 맞아, 맞아. 이공 기다려. 이공 기다려. 이공 기다려. 한 해 봤습니다. 오늘 한 해. 네? 유머러스로 갈 거예요? 아니면 완전 맞히는 걸로 갈 거예요? 아, 이게 지난주부터 이어온 그런 세월인 거죠? 한 해 씨 빼고는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잠깐. 유머러스 아니야, 유머러스? 되게 웃긴 스타일인데. 한 해. 땀 소내기. 웃기는 거예요? 맞히는 거예요? 솔직히 얘기해. 맞히는 거. 들은 대로 한 건데. 들은 대로 한 건데. 오늘 한 해. 네? 유머러스로 갈 거예요? 아니면 완전 맞히는 걸로 갈 거예요? 오늘 유머러스로 가. 유머러스로 가겠습니다. 아, 유머러스로 가요? 한 해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 유머러스로 간다고 합니다. 설명을 유머러스로 간대요. 홉소주의 봄. 홉소 준비하세요. 홉소 준비하세요. 재밌는 설명 시작됩니다. 홉소주의. 홉소주의. 아, 깜짝 놀라 지금. 5분. 갑니다. 불러. 주세요. 기다려. 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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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말로. 한해 씨. 목말로. 한해 씨. 네? 휴, 표정표입니다. 아니. 미안해. 아니, 유머라고 말을 하지 말라. 왜 주가 리액션을 못한다, 야. 깜짝 놀랐다. 왜 뭐 시인 것 같지. 왜 뭐 시였어, 쟤. 남의 몸에서 나와. 나와, 나와. 장난치기마. 소문 뿌려, 소문 뿌려, 소문. 맞히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맞히는 걸로. 자,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? 네, 내 고집은 못 말려. 오케이. 맞히는 걸로 갑니다. 넉살 파스파 오픈. 휘말려, 기빨려. 휘말려, 기빨려. 휘말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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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집 못 말려. 아, 기고집 못 말려. 네 고집은 휘말려. 아, 휘말려. 아, 휘말려. 니 고집은 못 말려. 휘말려. 휘말려. 오해네. 들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. 됐어. 진이었어. 와, 진짜 재수없는 진이었어. 나를 잡고 끌어내리고. 멱살을 잡을 듯한. 이야. 안 돼. 피오. 오픈. 구성도 아니야. 구성도 아니야. 그래. 있지. 그래 있어. 자, 불러볼게요. 휘말리고, 기빨려. 근데 이게 한 문장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두 번. 휘말리고, 기빨려, 휘말리고, 기빨려. 굵음이든 아니든 달려. 니 고집은 휘말려. 근데 피오도 휘말려로 들었네. 근데 중간중간에 빠진 구간이 되게 많은데. 딘딜의 바스로 오픈합니다. 자, 딘디의 오랜만에. 딘디, 바스바. 오픈. 아! 미반이 형이 왜 들어갔냐면. 그럼 미반이 형? 피말려, 기빨려는 와임이 되잖아. 근데 미반이 형은 저만 들었습니다. 아니, forever 미반. 안 나오니까. 안 나오니까. 안 나오니까 너만 들어서 올 수 있어. 안 나오니까. 2공 기다려도 나만 들었어. 미반이 형은 왜 이렇게. 자, 2회 여수석. 명예의 전담. 명예의 전담을 꿈꾸는 위주의 바스바. 오픈! 아! 제대로 공기반소리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? 23. 23. 누구든 아니는. 니 고지 부분 말려. 피오 선배님이 아니든 쓰셨었거든요. 아니든 있었어요. 아니든 아니든. 마디. 늦은 아맞이. ν ceramic Höfen장님이ning. 네.